자 두 번째 저희 넘어갈 텐데 아니 국회의원이 탄핵권을 남용을 한다 오남용을 한다 지금 뭐 과거에 뭐 공무원들 이제 국정농단 사건대 유죄 판결 받은 그걸 보면 직권남용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탄핵권 남용도 직권남용에 해당되니까 직권남용죄로 의유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법리적으로는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 원래 이런 거죠 직권남용이라는 게 보통은 직권이 없는데 막 행사하는 것처럼 최상병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직권이 없으면 남용이 안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런데 그걸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적인 목적으로 행사하잖아 그렇죠 이게 원래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직권남용이 보통은 독임제 관청이 있잖아요 장관이든 이렇게 집단으로 의외처럼 여러 명이 의결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처벌한 건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예를 들어 9명이 직권남용을 했다 그런데 9명을 다 처벌 이런 걸 못 봤거든요 보통 독임제 관청 1명 그래서 저는 직권남용은 상징적으로 총장이 아마 국회 경고한 거고요 실제 이원석 총장의 방격 카드는 뭐냐 바로 명예소입니다 이미 박상용 검사가 이성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했으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로 고소했죠 하나는 유튜브에서도 했어요 유튜브에서 했으면 그건 딱이네 그게 박상용 검사 때 있잖아요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한 거 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한 것도 허위인 걸 알면서 알면서도 하면 고의적으로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게 판례가 있어요 아 면책특권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네 김의견도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이성윤은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네 이성윤은 대변은 그런데 그때 박상용 검사가 일찍 퇴근한 걸 여러 동료들이 봤대요 그리고 일찍 퇴근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날 술자리 회식은 있었는데 오히려 인사불성이 돼서 설사똥을 싸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료 검사들의 퇴근 집에 가는 것까지 다 이렇게 거들어주고 그 정도로 정신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 동료 검사들의 확인서 정거가 다 수집됐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잘못 고소하면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출신입니다 법사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대책이 당연히 무고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거가 확실하게 동료들 정원들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고소를 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저는 이성윤이가 엄청난 큰 죄죠 그러면 지금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인데 박상용 검사는 대변사건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반격할 수 있는데 다른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다음에 벼르고 있는 게 김영철 검사죠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문자거든요 그런데 장시호 씨가 자기 지인한테 과시하려고 허위임을 인정했잖아요 허위임을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탄핵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김영철 이분도 지금 고소하려고 칼을 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미준 이분이 제일 황당해요 이분은 2011년도에 한명숙 이걸 회유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명숙은 대부분 전화비채로 만장일치로 유지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재소자들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 어미준 이분이 원래 가장 제일 특수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양숙조 밑에 딱 범죄기획관이었거든요 이번에 검사장 승진 직전에 부천지층장 가 있어요 어미준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특수의 전설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미준도 그냥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고소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강백신 검사 이거는 김만배 신앙님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할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장은 왜? 명예수사 사건이니까 경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액 절차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다 났잖아요 지금 구속돼 있고 적부심까지 신앙님이 기각됐잖아요 따라서 강백신 검사도 대응할 걸로 그럼 이게 네 명이 다 아마 대응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박상영 검사의 경우에는 대변 허위사실 폭로한 이성윤을 상대로 하는데 다른 검사들은 딱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요? 아마 법사위 탄핵 발의한 사람 발의자 발의자를 상대로 대응하는데 그런데 그게 처벌이 쉽고 어렵고 떠나서 왜 이성윤이 유튜브에 딱 떠들었잖아 그렇지만 일단은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 이 차원이지 그게 꼭 다 처벌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법 행정사법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직권남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남용하면 걸린 거고 사법부 소속 판사나 검사도 직권남용하면 걸린 거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직권남용하면 안 걸려요?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죠? 원래 직권남용 절차가 옛날에는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들어서 옛날에는 직권남용 판례가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직권남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해갖고 그런데 요즘은 양성태 대법원장이 무죄 달아놓았잖아요 그 이후에 직권남용이 좁아지는 이런 분위기고요 아마 국회의원도 이런 건 있어요 단독으로 민원 청탁받아서 뇌물 받고 어디 공무원들은 압력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따라서 직권남용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데 이건 탄핵이라는 게 자신의 직권인데 국회의원들의 직권인데 탄핵 소추하는 게 그런데 대변 사건이 그게 까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으면 직권남용인데 이런 거는 헌법재판에서 빨리 기각하고 정치적 표길로 정치 책임밖에 못 묻죠 이게 법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의사이기 때문에 이 법부에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싫어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의 그런 탄핵권남용 등등 직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은 탄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 투표를 통해서 파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제명이에요 제명 그래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민 소환 투표의 준환은 국민 소환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소환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 소환 도입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특권이요 국회의원에게 구속돼도 월급이 100%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공무원들은 20-30%밖에 안 나와요 법 바꿔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구속이 됐는데 100% 월급이 나온다 그렇죠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소 변호사님 봤을 때는 법적인 반격은 한 그런 정도다 명예손으로 이성윤처럼 유튜브나 개인 일탈로 가서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떨어질 수가 있다 봅니다 딱 떨어질 수 있다 무고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형사고소를 한 게 아니니까 무고는 탄핵을 했다 해서 무고가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는 권력형 무고다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무고의 성격이 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탄핵을 무고로 의유를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런데 그거는 무고라는 게 두 개의 법에 하나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무고 두 개가 있거든 법에 그러면 탄핵은 징계 아니에요 파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원석 전환이 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면을 받게 할 허위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무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 변호사님 견해는 논리적으로는 되는데 당연히 현실적으로 아까처럼 집단적으로 드론이 이 모든 의원에게 처벌하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죠 어떡하다 우리나라가 참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저는 그게 됐는지 답답할 나름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